전혀 다시 잊는 건 아니였어요. 네. 그래도. 메세지야. 언니. 도대체. 진짜 그렇게 수고했어. 대단하다. 안갔나? 저는.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?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? 들었어? 간첩이라잖아. 간첩? 간첩 아니에요 언니. 기적사에 계속 두겠다고? 아 그래. 당장 내일 새벽에 나가라고 해. 피받아가 니네 이백칠을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. 나라라면 이 세상의 독이 되겠소 내가 밈 잡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말없는 방식으로 가르쳐줍니다.